금포림 왕버드나무 왕버드나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모르겠네요. 여기 한번 더 보고. 남부 방향으로 앞구리에 왕보드 나무가 군을 이루고 있다. 방제, 방풍, 풍치림. 그네, 아까 그네도 타보고 줄 보니까 별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.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. 제가 그날 그만큼 올라간 것도 대단한 겁니다. 오늘은 낮이니까 맹하게 보여드릴게요. 상당히 높은 그네. 줄이 얇습니다. 너무 이걸 쥐고 올라가려고 그러네.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? 두 개를 꼬아 잡아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. 그래서 힘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. 저렇게. 그네가 꼬여 있어요. 줄이 계속 항상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요? 좋습니다. 안전에는? 안전에는? 안쪽으로 가는게 bait.